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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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몇 개일까요? 맞히는 게임인데요 저게 다 몇 개일까 추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와 돼지저금통에 누가 면봉 넣었습니까 동전을 넣어야지 나쁜 인간 몇 개나 될까요? 돼지 날라갔네? 면봉 한 세트에 한 천 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천 개 되지 않을까? 900개 900개 정도? 아 뭐야 496개 와 500개 맞췄어 어떻게 맞췄지? 포탈 포탈 구입해봐 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무조건 포탈 나오는 거고 아이템도 있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나온다 포탈 포탈 와 쿠키 쏟아져 나와 쿠키가 쏟아진다 저 친구들은 저게 어떻게 올랐지? 쿠키가 몇 개일까요? 너무 맛있겠다 게다가 커요 엄청 커 이거 하나면 한 3일은 먹겠는데? 아마 한 300개 정도? 거미해보자 거미 거미가 쏟아진다 어 뭐야 누가 이미 구입했다고? 연필을 이미 너무 구입한 거야? 260개였네? 아 또 틀렸어 나도 한번 맞춰보고 싶다 맞추면은 위로 올라가지나 봐 이번에는 파이프 마리오 오 연필 쏟아진다 뚜두두두두두두두 아니네 와 500개네 아 루스가 500개였다고?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어? 거의 501개인데 다음은 제가 산건데요 이것도 빨리 담고 살 준비 다음은 뱉어내는거고 박스 박스 일렀다 젤리빔 뱉어내 팝콘 쏟아진다 박스에서 세봐요 여러분 세고 있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몇 개인지 팝콘 똥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한 435개 정도 되지 않을까 1 땡 374 나 372가 있다고 사람이에요 이번엔 너무 많이 먹어서 젤리를 젤리 너무 많이 먹었어 젤리 튀어나온다 젤리 뱉어낸다 젤리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자 팝콘이랑 비슷해 394 300 아 뭐야 600 700 저렇게 많다고 젤리? 와 뭐냐고 저 친구 뭐냐고 까비 뭐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맞췄어 700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냐고 내가 제일 적었네 젤리는 보기보다 양이 많이 들어간다 다만 안 본 게 뭐지? 구름 구름 안 봤다 구름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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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음은 구름에서 글로우 스틱이거든요 반짝이는거 그게 쏟아질거에요 구름 먹구름 비 내린다 이제 엄청 쏟아져 어 몇개 안되네 이거 가능성 있어 보니까 123개정도 됩니다 제가 셌어요 방금 시간을 느리게 셌어요 봐봐요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100만 25 아 몇개일까 200개야 거의 토해 친구 토해 뭐냐고 195개 뭐냐고 얘들아 왜이렇게 잘해 다음은 또 토해 주사기 주사기 너무 많이 먹었어 몇개 안뱉었다 이거 세 세 세 셀 수 있어 빨리 세 하나 둘 셋 넷 나 둘 셋 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셋 셋 넷 백 백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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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정도 백십 개 정도 156개였네 비슷했어요 저 비슷했죠 그냥 랜덤인가? 한번 더 토해 또 토해 계속 또 이제 보니까 구술도 한 167개 정도 되는 것 같아 1 땡 118개요? 아니 아니 어머멍탱이를 저렇게 정하게 맞췄지 진짜 마지막 도전 갑니다 벌 벌 1농탱이 벌 2농탱이 벌 어디갔지? 벌이 투명해서 안보이는데? 4농탱이 4농탱이 뱉었어 오오 뭐야 공중에 또 있네 하하하하 어 벌봐 벌 아 벌이 사람 잡는다 3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 히힝힝 아 어 벌한테 물려 뜯겼어 역시 무서워 벌 굉장히 강력해 땡 아 800마리? 엄청 많네 아니 말이 되나? 따르르 하하하하 포기 이 친구들 굉장히 고순해요 안되겠다 그러면 제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서버 만들어 봐봐요 무조건 1등이야 몇 개가 쏟아지든 사탕 와 사탕 주파초수 쏟아진다 대략 한 400개? 432개? 예에에에에에에에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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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비슷했어 게다가 비슷하기까지 했어 올려보내줘요 나도 1등하면 위로 올려보내준거 아니었어? 버그인가 봐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몇 개인지 맞춰보세요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살 보시면 더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